안녕하세요. 아 네 엄마. 아 기사과야. 오늘 물밥 먹으라고 해서 물밥 먹었어요. 어 물밥? 네네네. 근데 이제.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장군님. 아 기사과야. 물밥을 먹었어요. 벌칙으로. 와이터를 완전 개 또라이를 만들어놨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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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했죠. 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Lagoonids астichiroon 오! 안녕. 고생했어 오나루도. 오오! 들어와. 메디씨. 아 네네. 죄송합니다. 탱크됨이야. 탱크댸는데. 메디기가 또 맛있는 밥 먹고 힘내라고 자 여러분들 오늘 메뉴는 뭐냐면요 메딕표 계란말이 그리고 이제 된장찌개 메딕 누나 잘 먹겠습니다 몽국님이다 기석이 캐리 좀 해주세요 나 이제 못하면은 물밥 먹어야 돼 여리씨 오늘 아까 시청자가 거의 500명 가름 봤어요 맞아? 조트코마니까 근데 그 장모님한테 연락해봤어? 응 내가 엄마한테 밥 없다고 했어 근데 오늘도 똥 싸면은 내일은 뭐예요? 물 또 물밥 먹으라고? 그럼 뭐 먹게? 그럼 이기면 뭔데? 이기면은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 해줄게 아니 그러면 경기력 들어도 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고 아 내가 이기고 팀이 졌으면은? 어 그러면은 그것도 그 정당방이 인정되는 거예요? 어 그거는 인정해줄게 아 내가 경기력이 진짜 좋은데? 응 기석이가 다 이겼는데 팀이 질 수도 있잖아 어 그치 그치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오늘 꼭지 돌아와가지고 오늘 다 이길 거야 진짜 점심에 물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겨야 됩니다 이제 승자는 볼게요 어 제국이 형 화이팅! 근데 꾸멈이 형 시야긴 잘 나갔어 여호 형 잘 알아요 최별이 형 잘 알아요 최별이 형 잘 알아요 나는? 오락가락으로 꺼내드릴 수 있고 아 이.. 그 분이에요 와 야 장모님 어 어 최별이 그.. 장모님이야? 어 대박이다 우리 엄마는 언제 응원가 볼까? 어? 네 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클로킹 레이스를 모은다는 거예요 이러면 촉시와 메타가 안 통해요 자 이러면서 기석이가 어제 이렇게 좀 하지 의도한 흐름인 건 맞습니다 네 스톰에 그 SC를 100마리 죽었잖아요 그리고 꼼꼼하게 이제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정말 간단하다 센터 그 자신의 인플레이로 뭐였잖아요 네? 갑자기 뭐 감상평스라는 거예요? 센터로 어느 정도만 나오고 바로 확장 지역으로 바로 확장 지역으로 뭐였죠 일단은 기석이랑 뭐가 다른 거죠? 일단은 딱 그 일단 지키고 이후에 한방 싸움 전투 잘하자 일단 나는 근데 좀 상대방이 째면은 좀 공격적인 상향 분노조절 장려였잖아요 네? 센터 쪽에 대규모 병력 센터 쪽에 대규모 병력 센터 쪽에 대규모 병력 세라는 수비의 종족 아니에요? 맞아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막아요? 수비가 못라는 게 몰라요 아네 알아라 이 물량면에서 내가? 나도 오늘 딴딴하게 해볼까? 센터 쪽에 대규모 병력 웬만하면 잡아낼 것 같습니다 멀티를 깨는 플랭뿐만 아니라 속도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너가 갔다오고 노제옥 선수가 뭔가 하이템플러와 셔틀 플랭뿐만 중에서 상대방 명령 야금야금 갉아먹고 자신은 아 혼자 멀티하게 형님들 오늘 석이 물밥 안 먹겠습니다 어 가능합니다 두견이 형님 마 기석이 오늘 알죠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응? 근데 기석이가 또 쿠볼 뽑고 여기서 역벌초 또 해요 역벌 여기서 그거 빌던데 그러니까 조기석식이야 조기석만해 맞자 이등 많이 봤는데 여기 살짝 이제 오 뭐야 뭐야 오오 나이스하우 오 잠깐만 이거 투스캔있거든요 투스캔으로 밀 수 있어 이거 밀 수 있어요 투스캔으로 지금 야 이게 아니 아아 아 시발 아 아니 스캔 때렸는데 왜 저게 안보여 와 너무 슬프네 야 태는 위치가 너무 많아 쉬운데 지금 너무 바랄피 있을까 무서워서 멈썼는데 아 근데 볼리앗은 원래 마인 잘 안 밟아 저기서 그냥 홀드 박으면 마인 때려 끝났는데 아 위에꺼 하나 일단 딸 수 있고 어거지로 한번 해봐 세 개만 먹어봐 어거지로 그치 세 개만 먹어봐 그치 위에 위에꺼 하나 더 먹고 위에꺼 개빨피아 지금 찍고 있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정말 인구 10이거든 인구 10 아 근데 벌칙 같이 오지 도망가잖아 이러면 안 동거 위에서 왔어 나이스 나이스 우리 여기만 잡아놓은게 여기만 잡아놓은게 오케이 안 밀렸어 안 밀렸어 나이스 안 밀렸어 오히려 이득이야 나이스 나이스 아 아 7시 아 날라가잖아 이거 근데 7시 주고 뭐 3시 1시를 밀던거 아니면 3시랑 그렇게 해야될거 이게 3시를 3시 언덕에 드라시 내리면서 뚫었으면 1시 언덕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건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차라리 아니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안 좋은 근데 그쵸 밀어 확 밀어야 괜찮은데 드라시 어디있어 우리 시원하게 근데 3시를 밀고 여기를 뚫는 다음에 약간 게임했으면 이거 괜찮은데 맞아 맞아 템트 깔린다 이거 7시 뚫고 7시 먹으려고 하네 어 어 이러면은 괜찮아 그렇지 않나? 괜찮을거 같은데 뭔가 일단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상대가 움직임 나이스 아 근데 야마트 좀 빡세여 수성증입니다 이러면서 줄여주는걸로 생각하면 되잖아 결국에 끝까지만 안 밀으면 되는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어? 상대가 골리아스로 밀라하네 탱크 좀 추가하자 탱크 어딨어 없네 탱크 없네 센팩 와이뻔 구치 나이스 이겼 이긴거 아닌가 이겼거 같은데 이겼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이겼네 나이스 나이스 올템 오린이야 오린 상대 오린 됐어 야마트 썼나? 야마트 이거 쏘는거 같은데? 야마트 어어 야마트 쐬? 쏘는거 아니야? 오 야마트 쏜거야 맞아? 하나에 쏜거야? 아니야 기석아 빼 빼야돼 탱크가 밑에서 싸우라고 미친놈아 아 왜 또 던져 아 던졌어 아 아 아 쟀다 아니 왜 쌓인거야 배틀 갑자기 아니 배틀 오린다 야마트 한마디 쐈어 그래 아니 이게 탱크를 찍어서 내가 말했잖아 상대 지상 뽑히면 탱크만 찍으면 이제는 안찍는데 아 아 아니 이거를 애교를 아 아 저 배틀이 많았는데 우리 가만히만 있어도 이기잖아 맨범 뽑아야 되겠네요 아니 물만 줘 맨범이 아니라 아 아 기석 김주 김주 오케이 이거 이거 어 사우레곤 매치다 응 아 원래 4번 잘 안나오는데 서피 4번 나오냐 아 원래 4번 잘 안나오는데요 아 아 구이사 오늘 잘한대요 우리 기 잘하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사람 어 어? 아 지금 그 sb 2마리 더 나가야지 지금 sb가 더 나가야 돼 이러면 더 나가야지 아니 한 마리로 간다고? 어? 이거 언제 뚫어? 아니 8번이야 아니 어? 아니 스파이오 완성이야 뚫을 생각하면 안돼 스파이오 완성이야 아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b가 누워있나요? 뭐 장난치는거 같은데 이거 스파이오 아니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안되잖아 아니 진짜 이거 하네 아니 이걸 언제 뚫어 기석아 왜그래 아니 스파이오 완성되겠다 스파이오 완성되겠어 스파이오 완성되겠어 이쯤 되면 이상해 이상한 느낌 들지 않아 테라트? 그쵸? 어 잘못됐다 느끼지 아 근데 이건 스파이오 언제 타? 스파이오 스파이오 진짜 안다워지지 아니 이거 스파이도 안박았는데 못 박았는데 스파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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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타요? 오! 아... 어! 호그! 나이스! 그러네 600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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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 1업이 너무 빠른데 진짜 이런 악타물이네 잘 찍긴 했다 엠빗 안죽고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아린을 왜 찍지? 그러게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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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네 이거 아닌가? 타이밍 하는 척 존나 애매하잖아 아니아니아니아니 원래 이거 기석이 스타일이야 무태까지 지어야 되잖아 이거 나가는 척이야 그냥 너 옵저버 커트를 해봐 옵저번만 커트해봐 기석아 옵저버야 이거 옵저버 담는게 생명이야 아 옵저버 커트 안하네 근데 왜 삼검 대놓고 짓는단 말이야 옵저벌을 잡아야돼 제발 김은중한테 아 근데 오브로 보는게 너무 크다 니가 잡았으면 아깝고 아 옵저벌이 옵저버가 너무 잘 보고 있어 옵저벌이 따라오잖아 아 따라오잖아 기석아 아니 빌드가 이상한데 어 이거 어 이상한데 이거 아니 이거에 누가 죽어 아니 걔 놓고 가는게 어딨어 이렇게 따라오잖아 이거 코피 다 해보고 있었을까 타이밍은 잡았다 아니 이거에 죽어? 안좋을거같은데 저 토스 지금 물량이 좀 많아요 아니 이거 받아야 될거는 봐봐 이거 한번대가 아니야 어차피 이거 디컴이야 봐봐 이거 디컬도 근데 상대 뻥뻥블루가 죽을수도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압박하고 결국 빼야지 그럼 서포트 지금 올려놔야되는거 아니야 안빌거 안빌 포스인데 지금 근데 아무래도 자리만 잘자면 되는거 아니야? 자리만 잘자면 된단말이야 아 까비 아아 시간도 아니었었는데 데컴 데컴 지워 형 데컴 제발 커맨을 짓고해줘 형 마당에 의익도 많아 쟤가 9팀 지어줘 좀 더 시간을 많이 벌어놔야돼 마임 밑으로 백지해봐 밑으로 형 그냥 세라큐 스피즈 상황이 오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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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안되네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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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뭐해? 아 게임이 뭐라고 마당에 유닛이 뭐야 두개있어 아 최초에 나갔을때부터 뭔가 대충 이상했어 아 아 이거 마당 못보네 종둑을 눈속이라고 싹 다 구려했으면 잘 있었는데 아니 대각인데 왜 이상한 타이밍을 했지? 좀 말이 안되는 타이밍이야 저거에 누가 저거 아 대각에서 너무 타이밍이 말이 안됐어 나 진짜 이 형 또 나가는 척하는 줄 알았어 어 저거 같더라 그래서 좀 많이 박아줘야될거같은 느낌 이 게임은 안박아도 이 게임이잖아 이 게임은 안박아도 이 게임이잖아 어 아 낚아먹긴가? 진짜 기회인데 이게 원래 낚아먹긴건가? 아 근데 서폴더 안지워놔서 왜 안막아? 아 아니 이거 정면으로 갑자기 다가냐 왜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캠? 어 지금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수고하십니다 아 아 아 빠른 앞머리도 할 필요가 없는데 공유롭타이밍을 할거면 아냐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오 메딕씨가 보는게 좀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러가지 상황을 좀 보더라구요 좀 더 웃긴게 메디기가 7티어인데 자기가 보는 관점들이 있나봐요 심사기준이 여러 방면으로 확고합니다 이 친구가 당황했어요 저도